한국국토정보공사 한해 기관 국회회사 한해 구역 이게 동영상입니까? 한해 구역 한해 구역 하늘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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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구 폭포폐폐선 국회 해체 독감 해체 언론 말살 언론 말살 언론 말살 언론 말살 언론 말살 단핵기가 단핵기가 독감 해체 독감 해체 단핵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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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론 말살 언론 해체 언론 해체 언론 해체 언론 해체 언론 해체 언론 해체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요거 넌 야 뭐 야 뭐 아멘 아멘 아 purge 9 & 5 4 4 4 5 5 6 수고 많으십니다 국제해선 사랑합니다 한핵두교 국제해선 고생 많습니다 한핵두교 잘 보고 있어요 방송 한핵두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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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제해선 국제해선 한핵두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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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살았어 살았으면 지금 재벌이 재벌 사람이 그런거 한핵두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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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도 바치라고 저희도 바치라고 어떻게 잘하십니까? 아 예 제가 찍히고 지난번에도 기차가 바다가 안 보여 기차에 기차에 출국으로 나가야 돼 인식 나 형 기가 되겠어요 어렵죠 안 돼야 라는 아이가 이라도 될 일이 아니더라도 뭐가 제일 힘들어 민군들이 불안하지 저 놈은 저거 하룩이 보소 저 놈들은 화를 빼고 정신선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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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실 동사랑 정신선회 평상리 평상리 전성 조정 전성 조정 전성 조정 조명 사례 전성 조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성 조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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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출 전성 조정 여진적으로 국대 해산! 국대 해산! 국대 해산! 정산은 이원이 어떻게 하는지? 국대 해산! 국대 해산! 국대 해산! 국가대세 국가대세 국지단의 원청구형 국지단의 국지단의 국가대세 국가대세 국제 국방 국가대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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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960년대 우리가 이렇게 살았단 말입니다. 이 맨날 올린 사진을 보세요. 저렇게 헐벗고 굶주린 우리 생활을 누가 오늘날 이렇게 호랗게 만드셨습니까? 맞습니다. 그렇지요? 네. 아무도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사는 편집니다. 맞습니다. 반납주의하러 잠 안 자고 월급 더 받으시라고 공장장한테 와이러스고 이렇게 받는 일을 해가지고 오늘날 이 나라를 만드셨습니다. 정국 자파들한테 뺏기 되있으니까요 여러분. 싸우자. 벗대로 하자. 벗대로 하면 기강이다. 감사합니다. 벗대로 하자. 벗대로 하자. 벗대로 하자. 대박. 갑갑대로 하자. 벗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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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. 남자들은 정치나 개인연나 전부 등을 다 왁아줍니다. 남자들은 정치나 개인연나 전부 등을 다 왁아줍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성들이 키워드입니다. 여성이 나와야 됩니다.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여성들이 나왔습니다. 행수삼성 치마부대. 그 다음째 동양의 명패를 갖다 낳게 한 한설복 어머니. 그 다음째 동양의 유교 사상을 성공한 율곡 이선생의 어머니 신사입니다. 우리나라에 매념하고 이길 수 있도록 이 안중근 이사가 여성 과목에서 사행선고를 받았을 때 편지를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? 사랑하는 나들아 네가 어미보다 먼저 죽음을 부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 세상의 우승거리의 의미가 될 것이다. 그러니까 국가를 위한 일이니까 그냥 죽어라겠습니다. 그런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마침 있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는 여성 여러분들이 나오세요. 방구들 방에 앉아가지고 개눈갈 TV만 보지 말고 왜 개눈갈 TV이냐 하면은 이제 가깝에서 집에 못 있습니다. 저 개눈갈 TV는 왜 개눈갈 TV를 하냐면 개눈갈 해방은 막지원이가 언론을 방송해가지고 전부 다 허위 방송을 하니까 개눈갈 TV이란 말입니다. 요거 개눈갈 TV을 보고 bubbles 말고 벗어 그리 너를 나오세여 벗어 벗어 뭐 하지마 인마 말하는 거야 친구가 아주 가고 행동하러 누구이시는 무슨 학녀 반반으로 행동하지 말고 행동하는 행동하는 행동안에 내내 !!!! 아 님 아 오늘날 일어 뭐야 앵 한글자막 by 한효정